지진 피해 신고 마감 뒤에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지진일로부터 지난 25일 자정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그 이후로는 인터넷 신고를 막아버렸습니다. 그리고 25일까지 사유시설 피해 신고가 3만 878건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포항시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이 아닌 서류 신고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받도록 했다면서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